양곡관리법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두 법안이 모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국민들은 모두 이 법이 통과되길 원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찬성이 두 법안이 다 높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러실 거예요. 국민들이 뭐라 또 여당이나 또 이런 데서는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을 이제 서수없이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왜 몰라요. 국민들이 아시는 종합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국민들 나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했던.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양곡관리법도 우리나라의 쌀 문제라든지 식량 주권이라는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보신 거고 이번에 간호법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찬성률이 50% 넘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의료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돌봄 시스템을 돌봄 복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장을 해주고 처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의 시스템을 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간호법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봄 문제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치료에서 돌봄으로 가고 있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은 치료를 담당하지만 돌봄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의사들 숫자가 적어요. 늘리자 그러면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역할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간호사들이에요. 더 세게 말씀드리면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 때 지금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의사들이 시켜서 간호사들이 수술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눈 감고 무조건 자기네들 증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간호사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니까 사실은 간호사가 지금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독자 개원도 하고요. 지역사회 현장에서 1차적인 돌봄들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우리가 간호법 개정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 가니까 지방이나 지역 이런 데 농촌 이런 데 간호사들이 가서 기본적인 1차 돌봄만 해 주면서 1차 치료 같은 거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현장에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통해서 간호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법 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가서 제대로 검사하는 기본적인 검사하는 것도 조심스럽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법에 걸리니까 자격이 박탈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꾸 간호조음사도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있지만 사실 냉정에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도 의사가 뭔가 위고 간호사가 그 밑에 있는 보조 아니야?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특히 이런 틀이 다 깨졌고 이거는 일제시대 이것도 일제 잔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사들도 억울해요. 간호사들도 전문가거든요. 거기도 충분한 시간에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해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무조건 의사의 무조건 보조로만 이렇게 배치하는 그리고 아니 이걸 만약에 의사들이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 아 의사가 너무 적네요 많이 뽑겠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의사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돌아가면서라도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방에 지금 가보면 농촌지역 군단이 지방 소멸하는 지역에 가보면 소아과 못 가서 애들이 막 아파서 죽고 산부인과 못 가서 겁내고 이런 일이 빌비재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의사가 안 되면 간호사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